이게 협업을 했다는 게 조세트리아니의 그런 취향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 페이질린 무량이 굉장하네요 어우 변태스러워 네 오랜만에 조세트리아니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또다르긴 화려한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세트리아니 모델을 사실 그것도 다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츠부기를 열심히 쳤었는데 세츠부기를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다고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연습하고 바로 까먹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나오잖아요 다시 그거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츠부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새로 카피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조세트리아니도 마토씨가 이제 연주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든든합니다 네 지금 조세트리아니 모델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로 저희가 지금 뮤직맨을 하다가 넘어오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네 가격은 지금 4199,000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JS1 BKP 모델이에요 BKP 이거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즐리가 BKP인가 보다 음 그렇군요 저게 일단 디자인이 좀 충격적이죠 디자인이 저는 아까 저기에 그 딱 저 기타 서 있는데 이거 기타 디자인 보고 저거 누구 기타냐 이게 아 뒤에도 있네요 네 조세트리아니 모델이었습니다 볼게요 네 이 조세트리아니 모델 지금 이 모델은요 세트리아니와 LA의 아이바네즈 커스텀샵이 협업하여서 제작된 기타입니다 유니크한 페이즐리 피니쉬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게 협업을 했다는게 조세트리아니의 그런 취향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 페이즐리 무량이 와 뭐 굉장하네요 네 어우 변태스러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빨간색 기타만 보다가 저런 취향을 또 알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쭉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서스테니악 달려있네요 네 서스테니악 오랜만에 봅니다 사실 뭐 조세트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군지 얘기 안해도 되는 이제 레전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설명에 대해서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39kg 무게는 44mm 12프레트 히뚜레는 76mm이고요 바디는 엘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다 네 간단하죠 맥은 제이에스 원피스 메이플 부빙가네 네 가운데에 부빙가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 고토 네 그리고 너트는 락킹 너트 너비 42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4 미디엄 프레시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디마지오의 세츄 네 세츄 8 그리고 서스테니악 드라이버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컨트롤이 다채롭게 이 톰포트 스위치를 푸쉬업하고 푸쉬다운해서 그 서스테니악을 온시키고 오프시킬 수가 있는데 서스테니악을 이제 끈 그러니까 기본 상태 기본 상태에서는 브릿지 험 그리고 가운데다 놓으면은 브릿지와 4개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4개 먹죠 서스테니악을 이제 온 하게 되면은 서스테니악이 이렇게 먹은 상태에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똑같네요 똑같네요 아 그냥 똑같군요 그렇죠 서스테니악을 올리게 되면은 3단 자체에서는 변화가 없이 총 4개의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스테니악까지 볼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브릿지는 울트라이트 트레몰로 암 장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개 빈 거고 완전 가벼운 거고 그렇죠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벤더에 물렸고요 네 픽업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홍 브릿지 험 볶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도 이제 볼륨 쪽에서 푸쉬플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스테니악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서스테니악이 노멀 믹스 하모닉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개인 들어가서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픽업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픽업입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픽업입니다 좋습니다 주얼리스트? 여기서 서스테니악을 한번 온스테니악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이게 투 지금 서스테니악이 노멀 믹스 하모닉이 어느 쪽으로 가있나요? 이 그쪽으로 가있으면 하모닉 네 하모닉입니다 하모닉이 되면 으아아악 이런 소리가 나죠 똑같은 거를 노멀 믹스 하모닉 해갖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노멀부터 들어갈게요 이게 노멀 노멀은 그냥 아아 가는 거죠 이게 믹스 믹스 아 조금 하모닉 같긴 해요 가면서 아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하모닉으로 가면 스크리밍 이런 느낌 스크리밍 그러니까 서스테니악의 기본은 아아 하고 가고 믹스 같은 경우는 아아아아 이런 느낌 하모닉은 으아아악 이렇게 뒤집어지는 세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이고 개인일수록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레드록스 스크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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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강력합니다 잘한다 좋습니다 재미있게 쓰시려면 하모닉 쪽으로 해놓으시면 강렬하게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공간계로 좀 맛도 좀 보고 공간계에다가 이제 코러스까지 소셜 호모닉 자 솔로 솔로 좋아 와우 기가 막히다 아 죽인다 아 좋습니다 서스테니아까지 넣어서 하니까 진짜 재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 마샬 한번 민낯 들어봐야죠 이제 서스테니아 끄고 와야지 민낯으로 말한번 아 좋습니다 스트릿의 맛도 같이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 기타로는 제 기타 히어로죠 마사오카 야마토님의 비투드라는 곡 아 좋습니다 비투드? 무슨 뜻인가요? 베링거에서 나온 페달 데모곡인데요 그래서 비가 베링거의 그 앞에 티오랑 오디라는 페달 두개를 리뷰를 해서 그래서 합쳐서 비투드라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단어였죠 좋습니다 비투도 듣고 오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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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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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